네, 이어서 A2 파트라고 하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총 8마디인데요. 네, A1 파트에 마무리된 마지막 부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끝난 상태죠. 그 다음 여기가 다운이 허스트로크가 돼서 이제 다시 A1처럼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첫 번째 네 마디는 A1과 동일하다. 동일한 상태에서 다음 네 마디를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요만큼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Up, Up, Down, Up, Down, Up, Down, 버리고 마지막 여기를 버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만큼 지금 해볼게요. Up, Up, Down, Up, Down, Up, Down, 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영영돼있지만 1, 2번 줄 연주돼도 괜찮아요. 여기를 메인으로 타격하라. 그 다음에 이 7, 6, 7 아까 봤던 애랑 똑같이 생겼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버려 버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버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버려 버린다는 건 1번 손가락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쿵 6번, 5번 줄을 근데 여기서 팜을 좀 같이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12, 14로 왼손이 날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첫 박자는 라스 기하도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왼손 오른손에 챱을 넣어주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한 거예요. 마지막은 좀 반드시 코타시브에 느낌을 넣어서 딱 음을 끊어주는 거죠. 사실 이거 한 박자가 아니고 반 박자인데 좀 짧게 끊어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이거 샵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12, 14를 한 번 더 그냥 다운 쳐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샵 하고 7, 7, 7 자꾸 9를 그 다음 두 칸 옆으로 자,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또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A 파트 16마디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인트로 마지막부터 해서 다운 이 한 번 더 이 그 타 하 이렇게 A 파트를 연습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A 파트를 연습해 주세요.